시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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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네마는 여기 여기야 여기 왜 이렇게 좋아? 미쳤다 여기서 좀 잘까? 여기서는 이게 웃기지 않아? 여기서 수영하는 거 그래 여기야 수영을 하자 너무 좋은데? 여기서 뭐 볼까? 마음에 드는 거 있어 동갑내기 과외하기 그거 보자 동갑내기 과외하는 거 뭔가 싫은데 자존심 상해 이거 볼래? 펄프 픽션 러브레터는 유명한 거 아니야? 엄청 스페다클한 거 보고 싶은데 틀어 아무거나 내가 몇 개를 골라갈 테니까 언니가 고른 거야? 응 자꾸 이런 걸 골라 자동인 거 뭔지 몰라 근데 청소년 관람 불가로 다 좋았어 뭐가 제일 재밌을 거 같아? 언니 뭐가 제일 흥미로워? 나는 좀 더 부담스럽게 그럼 나 야한 거 볼래 추격자에 볼래? 추격자? 어! 추격자 뭐지? 무서운 거야? 살인사건 나 그런 거 못 보긴 하는데 그래도 봐볼까? 못 보는데 본다고? 응 눈 가리고 봐볼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근데 언니랑 있으면 다 할 수 있긴 해 진짜? 한번 보자 그래 무서워 언니 나 핸드폰 하면서 볼게 왜냐면 나 좀 무섭거든 나 진짜 근데 많이 무서워 이거? 응? 너 추격자 처음 봐 미쳤다 ow 어묵 언니 졸리지? 아노 보인데 고음 dream 와 얘 진짜 옛날 핸드폰이다 왜 4885 아 이게 4885 4885 3, 2, 1